이건 미니 도마뱀 피규어인데요. 까봉이에게 한번 이 피규어를 보여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봉아 이거 빠이오. 어머어머어머. 까봉아 이게 못 가. 까봉아 이리로 와봐. 아이 예뻐요. 까봉아 열어볼까 이거? 까봉이가 열어줄래? 아이고 잘한다. 그럼 언니가 살짝 열어줄게. 자 까봉이 열어봐.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닫으면 안 돼 까봉이. 아이 잘했어. 까봉이 왜 이렇게 잘해. 아니 까봉아 도마뱀이랑 놀아야지. 뚜껑 가져가면 안 돼. 까봉아 안녕. 나는 도마뱀이야. 우리 같이 놀자. 까봉아. 얘 뒤집어졌다. 까봉아 안녕. 내가 잣을 가져왔어. 이거 먹어. 아니 까봉아 왜 잣만 갖고 가. 까봉아 일루와. 까봉아. 여기도 잣이 있어 까봉. 까봉아. 까봉아 도마뱀이 그렇게 싫어?